이제 36번째 강의 주택법상 주택건설에 대한 내용 들어갈게요. 주택건설인데요. 주택건설은요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질 때 어떻게 질 것이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누구냐, 언제쯤 착공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쉬우면 안 합니다. 주택건설 사업자인데요. 사업자는 이제 우리가 우리가 이제 보통 개나 소나 이제 아파트 사업을 하면 안되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법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얘를 시행사라 그래 뭐라고? 시행사. 그래서 이걸 좀 이제 법률용어는 사업주체라 그래. 사업주체 사장님이에요 사장님. 사장님은 이제 크게 두 가지 나와. 이제 등록사업주체하고 안 써도 돼요. 비등록사업주체로 나눠주고 비등록에서는 공공사업주체하고 공동사업주체로 나눠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이제 1년에 1년에 20호 이상을 사업을 하려면 이놈의 10개에서 20호 그 다음에 주인집하고 도시형생활주택이 들어가는 게 30개까지 해서 20에 30인데 연간 1년에 내가 사업을 하려면 또는 1만 세대 이상을 대지를 조성하려면 우리가 국토교통부한테 사업 뭐라고 하면 국장한테 등록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일반사업자가 아니라 등록사업자가 되는 거죠.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근데 개나 소나 하면 안 되니까 아파트가 하자가 많으니까. 그런데 자 국가나 지방, 못 믿으니까 등록할 거 아니야. 그럼 국가나 지방자체는 믿죠. LH공사 이런 건 공공사업주체라고 한다고. 이런데 프루지오나 이런 애들은 뭐라고 해요. 우리가 민간사업주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사업주체는 등록을 해야 돼. 프루지오일을 해야 돼. 비등록일 때는 공공. LH나 이런 데는 등록을 안 해도 돼. 근데 공동은 뭐냐면 등록한 애들과 같이 묻어가는 경우.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옛날에 과거에 보면 최순실하고 같이 청와대 들어가면 신분증 안 까도 되잖아. 이런 거지.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 같이 가면 등록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에서 연간 단독주택의 경우 공익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에 등록을 해야 된대. 근데 얘네들은 믿으니까 등록할 필요 없다는 거지. 공익법인 거지. 그 다음에 조합이라는 게 뭐냐면 집 없는 사람이 집을 만드는데 얘네가 같이 간다. 그 다음에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가 뭐냐면 사장님이 우리 직원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직원이 우리 회사에서 이제 인스티비라는 교육기관에서 사장님이 야 회식을 한 번 했더니 야 우리 집 없는 사람 그랬더니 집 없는 사람이 왜 이런 많은 거야. 그래서 사장님이 자기가 땅이 있으니까 그 땅에다가 뭡니까? 직원들 위해서 저렴하게 집을 지어서 하겠다. 근데 이제 사장님은 뭐야? 등록을 안 했잖아요. 근데 등록 안 했으니까 누구? 등록사업자랑 같이 조인해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는 거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등록의무자 연간 인후시작계에서 20에서 30대. 20에서 30대되면 집이 필요하다. 역시 1만회라고 해서 1만회야. 됐죠. 비등록사업자랑 아까 설명했죠? 등록 기준인데요. 프루지오라는 건설사가 시행사 등록 면허가 있으려면 뭐냐면 법인일 때는 자본금 자삼이야. 자삼. 개인일 때는 자산평가액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6억이고 그리고 토목 파트로 해서 내가 토목을 할 거면 토목자약증이 있어야 됩니다. 건축은 건축자약증이 있으면돼. 그래서 이걸로 이제 하고 사무실이 있어야 되는데 사무실은 노트북 하나 놓을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실사를 안 나와. 실사 안 나오니까 그냥 무슨 소오피스나 이런 것만 하면 되겠죠. 사업의 계속 시행. 회사가 망해도 그 전에 한 거는 계속 할 수 있어. 그러면 회사가 망했는데 왜 이런 걸 계속 사업 시행하냐. 예뻐서? 아니잖아. 우리나라가 대부분 아파트가 선분양이잖아. 선분양하게 되는데 아파트 건설사가 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입주 예정자들이 불안해지냐. 지휘가. 그래서 입주 예정자 보호하는 거고. 등록 말했어. 면허 취소랑 똑같아. 여러분들이 해 먹다가 걸렸어. 그럼 반성해야 되는데 반성 몇 글자? 반성은 2년이지. 그래서 반성 2년이 되는 거야. 주택권수사 시행에서 사업계획 승인 및 승인권자가 있는데 여기 설명을 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면 보통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 30호 이상. 한 번에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봐봐.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30호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거야. 30. 30세대일 때. 그치? 그러면 이제 질문이 하나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29개일 때는 어떻게 하냐고 인마. 근데 29개일 때는 건축허가 받는 거예요. 알겠죠? 건축허가 받는 거고. 30개부터 사업계획 승인하고 아파트 누가 좋아해? 사모님들이 좋아하지? 사모. 사모.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마다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규제를 완화하는 게 50이야. 그래서 49개로 건축허가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한옥마을 같은 거죠. 한옥마을 같은 거는 50개로 해. 그 다음에 원래 이제 공동기획도 30개까지 하는데 50개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정한 단지형 다재재주택이나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이런 걸 할 때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스스로 계량 방식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요 때는 봐주는데 이건 시험에 안 나오고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건 뭐야? 30에 50이라는 것만 기억하면 돼. 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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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30인데 외적으로 50하는 경우도 있다는 정도만 아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계획 승인권자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우리가 학교운동량 10개 이상이다. 그럼 시 도 대도시장이 되고 10개 미만이면은 뭐야? 특황특득 시군이야. 그럼 제가 정리 한번 해 볼게요. 인구 50만 이상이면 뭐야? 대도시군에? 무슨 개수로 대가리가 많은데 시에서 오 대단하다 해서 50만 이상인데 예를 보자. 경기도 가평. 경기도 가평은 인구가 한 3만 명 정도 될 거야. 아파트 질 거예요. 아파트 짓게 되면요. 8만죠. 8만. 학교운동량 8개 정도로 해가지고 우리가 뭘 한다? 아파트 사업을 하려고 그래. 그때는 가평 근수가 할 수 있거든. 근데 한 20만 30만 되면 크잖아. 그럼 경기도지사가 해야 돼. 근데 경기도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지. 만약에 인구가 되게 많잖아요. 100만이 넘는단 말이야. 고양시가. 그러니까 여기 대도시란 말이지. 대도시니까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 인구가 면적이 커다면서 무조건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 다음에 시험에선 그게 출제가 되는 게 아니라 국장이 하는 경우가 시험에 나와요. 국장. 국장이 하는 경우. 그래서 국가 토지유택공사. 국가 토지유택공사는 국토교통부 산학기관이니까 330만. 학교운동에서 300가원씩 택도 없다. 택지개발 또는 도시개발에서. 수도권에 긴급한 주택난 해소가 필요해. 숙인주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수도권에 긴급한 주택난 해소가 아파트를 빨리 공급하려고 우리나라에 땅이 없잖아. 그러니까 뭘 해제해야 돼.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되거든. 그런데 그린벨트 해제권이 누가 갖고 있죠? 국장만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은 외우지역하지 말고 한국토지유택공사인 경험에 해당한다. 이렇게 돼 있지. 자산관리회사가. 그래서 LH자회사라고 하면 돼. 공공이 만든 LH자회사. 그럼 LH는 국토교통부의 산하 기관이고 그럼 공사의 산하 기관이니까 손주뻘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놈이 그놈이네요. 그래서 국장이 하는 경우만 기억해 놓으시면 돼. 사업계의 이익인 취소인데요. 원래 착공을 할 때 보통 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 이게 공구가 분할 됐던 거고 이게 공구가 분할이 안되면 5년 내에 착공해야 되거든. 5년 내에 착공해야 되고. 만약에 공구가 분할 되면 109, 209, 309가 있잖아. 첫 번째 착공은 5년이고 나머지 2년, 2년이에요. 차고차기. 이렇게 되거든. 근데 이제 필요하다면 1년을 연장해 줄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죠? 자 보세요. 일반 시행 시는 5년, 1년, 최초에서 5년, 1년, 2년. 차고차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는 정당한 수에 해당하는 게 시험에 잘 나오는데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 땅을 팠는데 고인돌이 나왔어. 그럼 뭐야? 바로 사고를 못 하지. 그 다음에 소유권 분야. 그래서 소송 절차의 경우에만 그렇게 돼. 소송 절차는 소유일 거래야. 1년. 나머지는 안 해 오셔도 돼.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면 60일. 60일 안에 우리가 오케이. 허가를 해 주는 거야.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공위지의 매각 임대 부분이 있어요. 설명을 좀 해 드릴게요. 국공위지의 매각 임대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당치지 않지만 그가 소유한 토지를 매각하고 임대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어느 하나의 목적으로 토지 매수 또는 임차를 원하는 자가 있으면 그게 우선적으로 토지를 매수거나 임대할 수가 있대. 자 이거는 뭐냐면 이제 설명을 좀 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국민주택규모를, 국민주택규모의 토지를 50% 이상 건설하고자 한대. 그 뭐냐. 25.7평 이하를 갖다가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조합이. 집 없는 사람들이 집을 만드는 게 조합이거든. 그러면 얘네들은 불쌍하잖아.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보세요. 여기 이제 땅이 국가가 경찰서 부지가 있었거든. 경찰서 부지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팔아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이전을 했다. 경찰서 이전을 하게 되니까 빈 땅이 생길 거 아니야. 그렇죠. 빈 땅이. 빈 땅이 생기는데 이걸 갖다가 나이트컬로 파는 김사장님. 나 김사장이요. 그렇죠. 나 상도동 김사장이요. 그러면 나는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집을 질려고 어서 쉬어 하는 50% 이상을 짓겠다거나 집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조합을 만들겠다는 거야. 그러면 나라에서 나이트클럽보다는 뭐야. 서민용 주택이 필요하니까 네 가져가라 라고 뭡니까. 이 땅을 나라 땅을 주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나라 땅은 뭐예요. 뭐 업계 최고가로 주진 않을 거야. 최저가로 주는데 그래서 평당 500만 원 줬어. 이 동네 시세보다 훨씬 싸게 줬거든. 그런데 이 자식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조합이. 이제 이 동네에서 하다가 나서 이 사업을 안 하는 거야. 안 해.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제3자한테 매각을 한다.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옵션 계약을 해. 너 이 토지에 대해서 뭐예요. 내가 지금 매매나 그렇죠. 임차를 했을 때 2년 안에. 이놈이 쉽게 안 해서 2년 안에 안 했을 때는 그렇죠. 이 취소할 수가 있어. 뭐예요. 환매라는 건 뭐예요. 도로 사 올 수 있는 거야. 내가 팔았는데 이 자식이 제대로 안 하면 뭐예요. 정말 도로 사 올 수 있다는 얘기지. 알겠죠. 도로 사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것들이 있지. 임대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는데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왜 할 수 있을까. 이게 시험에 잘 나와. 공법에서 잘 모르는 기간은 대부분 다 2년인데 2년은 그렇게 2년을 끝내는 거니까. 2년을 끝내는 거니까. 우리 2년을 끊자. 그래서 끊는 거야. 그런데 이건 좋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헌매 또는 임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데 왜 취소할 수 있냐면. 봐봐요. 조합은요. 조합은 보통 지역주택 조합이라는 게 있어요. 이 지역주택 조합이 뭐냐면 자 여기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집주인들이 있어. 여기 동네에. 동네가 좀 거지 같아. 단독주택 집주인이 있고 여기 옆에는 대리인 2편하는 세상 아파트가 생긴 거야. 길 건너에. 그래서 여기는 역은 여기 있어. 그럼 역세권에서 여기가 차라리 가깝잖아요. 여기는 역은 여기 길 건너고. 그럼 여기가 더 좋은데 이 사람들의 집이 노후됐단 말이야. 그런데 나는 나는 이제 돌싱이야 돌싱. 돌아온 싱글. 싱글인데 와이프한테 뭐야 위자료로 집 주고 혼자 살아. 혼자 사는 사람들은 무주택자에 혼자 살면 청약하기가 어려워. 청약 조건이 안 되잖아. 근데 여기서 이제 봐봐. 여기 그걸 다 집들을 허물고 여기다가 뭡니까. 집을 지으면 이제 이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어. 그럼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거 하거든. 그럼 나는 이제 이 돌싱인 나는 청약으로는 받을 수 없으니까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해. 그러면 얘네들은 땅을 대잖아. 그렇죠. 나는 뭘 대. 나는 뭘 대. 돈을 댈 수 있지. 그렇죠. 남은 돈 가지고. 그럼 여기서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저렴하게 일종의 직원가 식으로 받는 거지. 그래서 보통 이제 건설사에서는 이 대립이 편한 세상에서 부지를 매입하고 매입할 때 마진 챙기고 건축비로 마진 챙기고 분양하면서 마진 챙기거든. 근데 여기서 뭐야. 이 우리가 나하고 돌싱인 나하고 여기 있는 주민하고 뭐가 되는 거야. 일종의 공동시행사가 되는 거야. 이게 지역주택조합이거든요. 근데 이게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자금 확보가 잘 안 될 수도 있잖아. 사정상. 그래서 취소할 수가 있는 거야. 사정이 있으니까 고용택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됐죠. 자 그 다음에 환지 방식의 한 도시개발사업에 조성된 부분에 대한 설명할게요. 환지는 되게 어려운데 환지 업무. 환지는요. 자 사업주체의 채비지 우선 매각이라고 돼 있는데 자 우리가 환지를 하다 보면 도시가 환지를 하다 보면 봐봐 이 땅이 이렇게 바뀌잖아. 어떻게 바뀌어 이렇게. 그래서 A B C D가 도시가 환지를 하게 되면 이렇게 생긴다는 거지. 자짜라자짜라 자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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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A'으로 바뀌고 B'으로 바뀌고 C'으로 바뀌고 D'으로 바뀌고 D'으로 바뀌지. 그래서 땅을 교환하는 거잖아. 그래서 소목공사를 해서 나머지 땅을 팔아서 이익을 남기게 되는데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이게 나오지. 이걸 우리가 이 동그라미를 교체하는데 비용하는 채비지라고 하고 이걸 학교용지라고 해요. 이걸 공공시설부지라고 하죠. 네. 우리도 알다시피 이 채비지를 이제 교체하는데 비용을 충전해서 결국 일반 분양은 매각인데 우리가 역시 마주차 한 가지로 뭐야. 나이트클럽을 한다는 김사령님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겠고 국민주택사업을 하겠다는 놈들이 나오는 거야. 알겠죠. 국민주택사업을 하는 사람한테 전체의 1분의 1 범위에서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개의 이 분의 1 범위에서 국민주택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매각할 수 있대. 이미 규정으로. 이해가죠. 매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해서 그 다음 거 이야기를 들어갈게요. 매각 방법인데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채비지리사업 쪽의 국민주택의 위주로 매각하는 경우에 경쟁입찰로 한대.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거지. 학생들이. 아니 이 국민주택사업이 어떻게 경쟁입찰이 가능하느냐. 그럼 이제 질문을 이제 하면 내가 답변을 해 드릴게요. 봐봐요. 우리가 이제 아까 국민주택에 보면 공적자금으로 하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뭐죠? 주택도시기금이 있었잖아요. 그럼 주택도시기금으로 짓게 되면 아이파크라는 회사가 주택도시기금으로 져도 힐스테이트가 해도 힐스테이트가 해도 국민주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국민주택이라는 게 공공이 짓는 LH가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민주택사업에서는 그렇게 설명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의할 건 뭐냐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파크가 짓는 건지 힐스테이트가 짓는지 둘 다 들어올 수 있다는 거지. 그랬을 때 경쟁입찰을 해. 근데 아이파크가 아이 나 안 할래. 그럼 어때요? 그러면 힐스테이트 혼자 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번에 환지계획전 수입전 매각용구가 뭐냐면 이게 무슨 얘기냐. 자 봐봐요. 이게 아까 ABC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봐봐요. 우리가 환지를 사업을 한다고 치자. 그래서 체비지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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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있고 남은 체비지가 아니야.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땅들이 작잖아요. 아파트는 땅이 작으면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잖아. 그렇죠? 몰아야 돼? 안 몰아야 돼? 몰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여기를 몰아서 이런 식으로 짓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이 부분을 몰아서 하나의 단지로 정한다는 거야. 알겠죠? 몰아서. 그래서 아파트를 지을 땅으로 사이즈가 나와줘야 되고 근데 이제 체비지는 팔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조합이 팔아야 되는데 환지조합이 팔아야 되는데 체비지 양도 가격은 감정가가 원칙이에요. 이 사람도 남아야 되니까. 즉 예를 들어서 이거를 사서 토목을 쳐서 하는 비용에서 그러니까 쌀을 갖다가 우리가 밀가루를 사서 밀가루가 100원이야 밀가루의 어떤 공인비가 300원이야 그러면 이게 뭐예요? 400원이 소보로 빵의 원가야. 근데 옆에 있는 내가 저기 파리바게트인데 옆에서 뚜레쥬르 해서 파는 게 천원이야. 천원. 그리고 전문용어로 학교로 해서는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고 그래. 옆에 있는 놈이 거래를 얼마 했는지 보고 하는 거지. 그러면 나는 얼마를 받아야 돼? 나도 천원 받아야지. 마집 먹어야 되니까. 근데 봐봐. 임대 아파트를 짓는데 그럼 착해 안 착해. 상대방이. 그때는 400원에 준다는 거야. 원래 감정가로 해야 되는데 원래 천원에 팔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내가 파리바게트 빵집을 하고 있는데 어떤 꼬마 애들이 와가지고 아저씨 빵 100개만 주세요. 그러는 거야. 빵을 100개를 어떻게 먹으려고 그랬더니 아 저기 코로나로 막 힘들까고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100개를 갖다 준대. 어? 그랬더니 뭐야. 착해 안 착해. 착하니까 뭐야. 야 2천원 받을게. 그러면 돈 놈이지. 그러니까 천원 많은 거다. 야. 너 그렇게 너네들이 좋은 일 한다니까 아저씨도 뭐 완전 노마진으로 내가 원래 근데 원래 낮은 가게로 팔면 본사한테 걸려요. 본사한테 걸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일단 100개를 갖다가 50개만 사라. 50개는 아저씨가 사줄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조선 원가로 나오는 거지. 실제로. 1 플러스 1으로 아저씨가 사는 걸로 해서 결제할 때. 이렇게 하는 거고. 토지 매수 업무의 위탁인데 우리가 토지를 수용하다 보면 수용 보상금이나 이런 걸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만약에 충남 홍성에는 LH 사무실이 없어. LH가 없으니까 LH에서 2%의 수수료를 주면서 지방자치한테 토지 보상금 위탁을 할 수 있어. 1위와 그래서 2% 알고 있습니다. 2% 참고로 알아주시면 돼요. 사용검사 매도 청구 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매도의 담보 책임의 문제인데 봐봐요. 우리나라는 민간 건설사는 토지 수용을 못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땅을 샀잖아. 땅을 샀으면 민간은 토지 수용을 못 하니까 일단 땅을 샀어. 그래서 건설사에서 A, B, C라는 놈한테 땅을 산 거야. 그래서 아파트를 졌지. 뭉쳐가지고 땅이 많이 필요해. 그래서 D, E, F, G, H 이런 애들이 한 300세대가 들어온 거지. 400세대가 들어왔어. 근데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는 게 이게 A가 자기 땅 소유주가 아니야. X라는 애가 나타나. 원래 자기 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얘가 이제 억지로 팔았다는 거지. 그래서 그랬을 때 실소유자가 우리는 등기의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얘가 회복을 하면 X가 들어와. 이 사업을 프로지오가 했거든. 프로지오가 매수를 하고 했단 말이야. 근데 이 땅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뭡니까? 지료를 청구할 수 있어. 입주자들한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딱 샀는데 자전거를 중고 자전거를 하나 샀는데 어느 날 지나가다가 꼬마 아이가 아저씨 이거 핸들 내 건데 그러는 거야. 핸들 내 건데. 핸들 내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알고 보니까 다른 놈이 훔쳐서 조립해서 팔았던데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럼 일단은 내가 핸들이 없으면 인정을 못 하잖아요. 아저씨 핸들 빼놔요. 그러면 안 되니까 걔를 끌고 가. 그래서 그거 가서 뭡니까? 그 핸들 가격이 얼마지를 계산해서 핸들 가격을 줘. 알겠어요? 주고 와서 자전거 주인 아저씨한테 팔았다는 아저씨한테 그 값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겠지. 그거야. 그래서 실수요제 매도 청구인데 주택 및 소유자들은 주택자 전체에 속하는 일부의 토지의 소유권이나 말소소송 등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이후에 소유권 회복한 자 즉 X에 대해서 시가로 매도를 청구할 수 있대.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2억 정도면 얘가 달라는 대로 주는 게 시가로 주는 거지. 이런 걸 진행하려면 필요한 대표가 있을 거냐. 그러면 아파트 동대표의 회장님이 전체의 4분의 3. 대가의 75%니까 치러야 되니까 75%야. 동의를 얻어서 사들인대. 매도 청구를 하게 되면 자, 효력은 전부 우리 모두에게 다 있겠고 허용면적은 오 미안해 그럴 거냐. 그래서 5% 미만이야. 매도 청구의 의사표시는 언제까지? 2년을 끊어야지. 그래서 2년 안에 돌아야 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매도 청구가 다 끝났어. 그러면 그 모든 비용 송구의 비용은 누구에게 구상해야 돼? 사업주체에게 구상을 해 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한번 생각을 해 봐요. 자, 실수요자가 있었을까요? 실수요자가 뭐냐면 원래 이제 우리가 토지를 할 때 LH는 토지를 수용하잖아. 근데 민간은 토지를 사들여 몇 개의 필지를 사들여서 아파트를 짓는단 말이야. 뭉쳐. 근데 이놈이 외국 간 삼촌의 등기를 위조해서 알겠지? 위조해 가지고 자기가 뭐해? 팔아먹은 거지. 아들이 뭐 아부지 탕 몰래 팔아먹고 도장 파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팔아먹은 거야. 근데 이 사람이 기혹하고 보니까 조카가 땅을 팔아먹었다고 하는 거지. 어이가 없지. 이런 조카 크레파스 같은 놈아. 그래갖고 이제 얘에 대해서 이제 화가 나니까 얘는 이제 날아갔어. 감옥 가고 소송을 하는 거야. 소송을 하는데 이 프루지오한테 소송하고 다 소송이 되거든. 말소소송이 돼. 그럼 결국 소유권을 회복해. 소유권을 회복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 단지의 땅은 우리 공유의 지분인데 얘가 갑자기 뭡니까? 지료를 청구하는 거지. 월세를. 나는 다 샀는데. 완전 고품.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나니까 근데 빨리 처리는 해야 되니까 일단 대가를 치료하니까 4분의 3이 해서 이 사람한테 돈을 준다는 거야. 이 사람이 달라는 대로 주는 게 아니라 싯가로만 때려주는 거지. 그렇죠. 그럼 때 걸어주고 근데 이 땅이 너무 크면 어려우니까 5% 미만인데 그럼 이제 내가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러면 이제 화가 나니까 프루지오를 찾아가는 거야. 그럼 프루지오자는 누구예요? 사업주체잖아. 사업주체. 사업주체에게 뭐 하는 거야? 구상을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상을 친다는 얘기는 뭐야? 손해배송. 달라고 돈 달라고 이 자식아. 근데 아까 2억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2억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까지 들어갈까요? 그 여태까지 왔다 갔다 소송비용이 있을 거 아니야. 법원에다 시가 매도 청구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됐냐면 이게 가로 놓기로 다 나왔어. 가로 놓기로. 여기서 가로 놓기. 숫자들이 다 나왔었고 내용만 이해하면 되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거 같고요. 자 우리가 이제 36각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봤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뭘 들어갈 거냐면 이제 나중에 이제 주택의 자금. 아파트 지르면 돈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거 하고 주택 공급 방식.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추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